2024년 10월 19일 새벽 1시 5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볼게요. ETC. WGBI. 이거 저번주에 한 것 같은데 편입됐고요. 그 다음에 STX가 우루가 있죠. 그러니까 마흔 대였던가요? 수출을 한다고 하고 카지노 슬롯머신. 얼마 안 되죠. 근데 독점이라고 합니다. 하다가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하겠죠.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BTS 진 첫 솔로 앨범이 이렇게 나왔고요. 진씨가 가수로서는 아직까지는 엄청난 그거는 못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기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알 계열사. 이게 달콤컴피죠. 이게 휴게소 저도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맛있어 보인다기보다도 있으니까 그냥 사먹는. 근데 이게 늘어나면 수익성은 늘어날 수 있다. 시총에는 크게 반응 없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코인 관련해서나 한번 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 아이엠 여기에서. 인더썸 게임이벤트. 폰드그룹이 신상 의류 화보. 여기 제로 베이스 원이 모델. 이게 나왔고요. IR 이것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하이브 전환사채권. 이걸로 뭐 현금이 좀 들어오네 만에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년에 BTS 전환학할 때까지. 밑에도 아마 설명은 할 텐데. 그리고 FSN. 이게 지배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테마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많이 빠졌다가 위험 수위가 좀 올라왔을 때 극복하는 그 타이밍에 한번 주가 반응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STX 엔진은 방사한 쪽이죠. 여기는 나왔었고. 폰드그룹은 하락 VI. 경남제약은 플러스. 이쪽은 제가 잘 보면 좋다 그랬어요. 튀기 좋아요. 여기 그 이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튀긴 튈 거다. 여기는 한번 시세를 크게 줬기 때문에. 조정 줬다가 때 되면 올라오겠죠. 때 되면. 실적으로 이제 가야겠죠. 한번 물량 요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엔솔이 포드와 13조 대규모 배터리 공급적 파악을 했다고 하구요. SK 스퀘어가.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나왔는데 HMM에서 다시 내놓으면 인수를 검토해보겠다. 여기 사실 돈이 중요한 거겠죠. 거기 현금성 자산 이걸 다 털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수성 웹툰이 양수 결정하고. 당일날 안오르고 두 번째날 툭 튀었다가 내려왔죠. 이거 전에 그 뭐였더라. 그 셀룰메드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제 웹툰 관련된 곳은 나중에 경기 좀 침체 왔을 때 좀 튀기 좋으니까. 고를 때 좀 대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브가 이제 제2옵 만기 전역으로 인해서 한 7% 정도. 그 다음에 리포트도 잘 나오면서 좀 어저께 목요일날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이 이제 일본에서 장원영 씨가 일본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마비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동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 부양. 이게 원래 안 하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는 약간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부동산. 중국도 위험하긴 할 텐데. 그동안 안 하다가 한 거 보면 뭔가 다른 거를 좀 모색해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로제가 브루노마스랑 아파트. 이거를 팝인데 팝스러운데. 약간 한국화 시킨 느낌이었어요. 로제의 평소에 부르는 게 이제 팝송 많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신선했고요. 브루노마스랑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세련된과 약간 예능감 있는 코믹. 이걸 약간 섞어 놓은 듯한 느낌. 브루노마스랑 춤을 추는 부분에서는 일본 가면은 돈키호테 드럭스토어 같은 거 있는데 거기 모델이 브루노마스거든요. 약간 거기서 나올 듯한 안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꽤 유쾌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니도 만트라라는 곡을 만들었고 아무튼 두 쪽에서 양쪽에서 블랙핑크 활동을 하고 있다. 나중에 이게 콘서트에서 개인곡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팀도 좀 쉬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제가 1300 초반 정도 왔을 때 1200이나 1300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행이 푸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너무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나무깃을 오늘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올랐다가 윗골이 크게 달아주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비트코인 양쪽 그쪽이랑 연결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뭐죠? 케이뱅크 이쪽은 철회했고요. 그 다음에 빗섬은 찌라식 같은 건데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스닥에 상장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계속 빗섬에서 이벤트하고 수수료 무료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하는 거냐면 밀리니까 밀리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도 좀 늘려서 뭔가 좀 IPO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수익성이나 투자자들한테는 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다날 쪽에서 AI 협업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그린로지스 STX 아까 뭐 ETC에 설명했는데 여기는 뭐 카지노 우루가이 쪽이었나요? 우루가이였나? 그쪽에 카지노 기계 40대 큰 건 아니라서 잠깐 뭐 이슈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린로지스도 해운 이슈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여긴 또 봐야 됩니다. 여기가 대선 이후에 또 한번 중동에서 이슈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랑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누가 됐던 간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도 약간 좀 그런 거 하고 있죠. 중동 쪽도 할 테고 러시아 쪽도 할 겁니다. 그런 이슈를 보고 있고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 라던가 이런 데도 연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군인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도 약간 긴장감을 주면서 뭔가 터뜨리진 않겠죠. 왜냐하면 비 대선을 망치면 그 다음에 엄청난 제재를 때릴 수밖에 없으니까 눈치 보면서 뒤에서는 아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양쪽 다 그 헤리슨이랑 트럼프 양쪽 그 관료들 쪽에서 아마 협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쪽은 협상이 잘 안 먹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다음에 현대말이 된 지 여기가 많이 올랐죠. 계속 저는 이제 팔았어요. 올라가는 내내 팔아가지고 이유는 안 좋아서 판 것도 아니고 얘 때문에 안 팔았습니다. 지금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원래 팔만큼 팔았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더 팔았습니다. 팔았고 뉴스로 보면 이게 암모니아 선이에요. 공급기의 현대중공업에서 했고 그 다음에 300억 손실 처리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이게 700억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기차였던가요. 그쪽인데 이걸 손실 처리를 어쨌든 했고 여기 시간의 매매 전에 그 매각을 한 게 있잖아요. 이걸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공시만 봤죠. 이게 50% 미만으로 내려갔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찾아보니까 유중이에요. 유중 아 유중이 아니라 사모펀드가 15%에서 10% 9% 9.1%까지인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전에는 동시에 맞췄잖아요. 유중이랑 유중 타이밍보다 약간 좀 땡겨서 팔았습니다. 좀 오해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50% 미만이 됐는데 이걸 팔고 나서 이게 다 팔고 나면 35,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에서 유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700억 있잖아요. 이걸로 싸게 또 유중을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2만원대 2만 초반대 2만 2천원 정도 올린 다음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주에 예정된 유중 들어오죠. 다른게 뭐 들어왔다는 걸로 제가 봤는데 뉴스를 제가 최근에 많이 안 봐가지고 여기를 어쨌든 약간 좀 흐름이 애매합니다. 현대에서 유중을 더 하면서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하는 거죠. 700억으로 그냥 투자해도 되는데 이걸 말고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중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뭐 악재냐 라고 보면 어쨌든 재투자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악재는 아닌데 현대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고 지분율을 높이면서 투자도 하고 꽉 먹고 알먹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유중력이 나왔죠. 자세는 안 살펴봤는데 좀 이상해요. 좀 흐름이 뭔가가 있긴 있는데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걸 돈을 마련해서 지분을 낮춘 상태에서 유중을 하고 이게 요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있던 돈으로 그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젤로 현대중공업에서 떠다니는 LNG 이게 한국 조선음의 샘 먹거리라고 하는데 러시아 쪽을 사실은 무슨 스트림이었죠? 노드 스트림이었나? 그게 있었잖아요. 그걸 막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석유를 더 팔 거고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우디는 아마 똥줄이 탈 것 같은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LNG도 파면서 미국이 제조업까지 가져가고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패권을 글쎄요.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쪽으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코인도 지금 미국에서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제조업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진짜 못 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도 가난해져요. 단기적으로는 선거용일지 모르겠으나 미국만 살아보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되겠죠? 유럽도 지금 힘들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비싸게 만든 거를 사줄 나라가 없어요. 사주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AI AI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거리가 또 줄어들겠죠. 또 불만이 생길 테고 악순환이 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올 만큼 올랐고 다음 주 이후로 약간 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행보 후에 좀 위로 튈 수 있으니까 3분기 실적 있잖아요. 11월달 주총 같은 것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어떤 발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다른 데 다 올라갈 때 또 안 올라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유중 유중이 더 낮은 가격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 너무 또 크게 올리기는 힘들 테니까 사모펀드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돈 물량이 10% 남았잖아요. 거의 그래서 그때까지 올리기는 힘들 수도 있는데 현대 3자 유장은 어쨌든 악재로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 돈을 유중을 안하고 그냥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고 거기에서 현대에서 따로 현금을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건 완전 호재고 뭐 그렇습니다. STX 엔진은 아까 수주 하나 있었고요. HMM 여기도 아까 잠깐 ETC 할 때 설명드렸는데 여기 하림에서 다시 팔용이 있으면 노려보겠다. 여전히 안에 있는 현금 이 목표일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니슨 여기는 800 찍고 내려왔죠. 헤리슨이 약간 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좀 동률 약간 위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흐름으로 보면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토론회만 잘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좀 애매한 그리고 흑인들 같은 경우 헤리슨은 자기는 흑인이 아니라고 보겠죠. 그리고 이제 흑인 남자들 쪽에서 많이 좀 지시를 못 받는다. 오바마가 여자로서 안 뽑으려고 하는 거냐 그게 좀 더 악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친환경 쪽으로 잘 안 갈 거기 때문에 SMR 쪽이 조금 더 대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사실 트럼프 때문에 딜레이 된 거죠. SMR도 그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여기는 그냥 구경 중이에요. 아무것도 뭐 없습니다. 그리고 SMR 디자인 좀 빠졌는데 좀 더 빠지면 사가지고 1400원에 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씩 튈 테니까 김범수가 시세 조종 안 했다. 개인이 안 했다고 하는 거겠죠. 뭐 다른 사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보니까 유진스도 약간 카카오랑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느낌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상장을 시키려고 아무튼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사우디 자본을 받아서 그 엑시트 하는 목적으로 투자 성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위해서 좀 무리를 한 것 같은 느낌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좀 많이 빠졌죠.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빠질수록 기회이긴 하니까 열없을 때 말고 한 번에 쭉 빠질 때 그때 천천히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어쨌든 새로운 게임이 나오니까 딜레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빠질 텐데 그런 것도 좀 봐야겠죠. 확정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거 보고 그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게임주는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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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하게 대형주처럼 움직이니까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뭐 연말 정도 제가 지금 이거 정리되면 좀 더 살 거예요.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아 살 건데 연말 인적 분할 전에 한 번은 튈 것 같아서 좀 누려보고 있습니다. 배당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경기 안 좋아질수록 좋은데 최근에 보니까 구내식당이라던가 아니면 한밭집 이라던가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의 좀 둘러보면 물어보면 그 약간 돈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원래 내수가 안 좋아하는데 지금 수초에 대기업이야 좋죠. 대기업이야 좋지만 다른 쪽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더 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편의점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편의점 매출 왜냐하면 조금 더 싸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그래서 조금 더 싸니까 그리고 키키스트 여기는 왜 올랐는지 모를 이상한 장난을 좀 쳐가지고 내용 좀 살펴보니까 고민시 나온 고민시 나온 지금 소패눈인가 그거랑 몇 개가 이번에 넷플릭스 쪽에서 상위 좀 많이 올라왔다 아마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좀 키스트 자회사? 뭐 그런 데서 제작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장난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장난친 거겠죠. 윙니푸드는 연기가 월요일 날 발표 나오고 나서 쭉쭉 빠졌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 이렇게까지 짜증이 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인간지표를 저를 잡는데 제가 진짜 짜증 나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2000 여기 요 때 추매한 거는 공시 나오기 전이죠. 다행히 2300원 때 초반에 매도했어요. 그 발표 나오는 날입니다.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매도했고 요 때 추매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있고요. 연기 뜨고 그 다음에 1900 후반 2000 초반도 좀 샀어요. 2000 초반에서 1900 후반에서 2000 초반까지가 가장 많이 샀고요. 어 그 다음에 1900 초반도 샀고 1800원 때까지 샀습니다. 전이랑 같은 패턴 이게 패턴이 이제 뻔한데 대략 보시면 한 3, 4일 정도 빠져요. 3, 4일 하나, 둘, 셋 요 날은 원래 빼야 되는데 요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보통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요 날 장 시작 장 중에 나와가지고 아 장 중에 아니구나 제가 잠을 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외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한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는데 그래서 어차피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요 날 3일 정도까지는 거의 뺐다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봤을 때 올라갈 건 또 뻔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 나올 것 같아서 단타를 이제 계속 했고 6개 쪽이라든가 원전 오염수 오크라 식량 요거 때문에 6개 쪽 올라가는 걸로 약간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빠졌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중국 테마나 6개 쪽이랑 안 엮이고 있어요. 약간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기는 증시랑 전혀 다른 그냥 테마 하나 나스닥 요거 하나로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짜증을 지금 속으로는 막 욕을 하면서 아무튼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왔는데도 뭐 전혀 상관없고 약간 뭐 느낌은 있을 정도 1960 1900 여기도 막 중후반이죠. 요거는 17일 정도 이제 발표 올릴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17, 18 중에서 혹시라도 나스닥 결과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1942 때 사면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이 어찌 됐건 간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쭉 되고 있기 때문에 121선을 계속 찍어주고 있는데 그 아래로 한 번은 내려와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본 거고 여기가 121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확률 정도 됐고 더 빠졌죠. 그래서 30일 추메하고 시회도 좀 더 샀어요. 1910인가 더 사고 그 다음 그 다음날 1800원 1892까지 추메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샀고 지금 제가 다른 쪽을 거의 끌어와가지고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살 수 있는 건 거의 두 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번 반 두 번 그 정도로 많이 샀습니다. 너무 막 짜증이 나는데 이걸 사면서도 여기서 사면은 수익인 걸 뻔히 아는데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 달 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2주를 미뤘고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올랐지만 지금 수익이거든요. 양쪽 다 계좌에서 근데도 막 화가 나요. 막 짜증나고 지금 이것 때문에 환전도 제가 못했고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못했고 코인 쪽도 미리 샀어야 되는데 못했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쪽 작업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못해가지고 계속 꺼여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에서 어쨌든 늑대가 오잖아요. 오긴 올 거기 때문에 신뢰는 없지만 늑대는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거 말고는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더 벽을 촘촘히 쌓고 있습니다. 추매를 하면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제 수익이 못난 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2050에 매도했고 2155까지 갔어요. 55까지 갔는데 그래서 VI 걸려가지고 제가 2150 매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VI 끝나고 2125인가 20까지인가 치고 내려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매도가 안 됐고 2050은 매도를 했습니다. 일부매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2020에 매수를 해서 50에 매도하고 20에 사고 50에 매도하고 해서 이제 오늘 몇 번 작업을 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마감을 했고 CUN 2100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2000 많이 올라가면 400 아니면 200 정도 무난한 게 2000은 200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쉽게 올리기는 힘든 게 여기 또 저항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물량이 이런 거 좀 털어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좀 더 있을 거거든요. 쉽게는 뱉어내지는 않을 거예요. 요 밑으로 더 안 내리는 이유가 나스닥 상장 취소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고 하방은 단단해요. 당장은 근데 올라가는 것도 누가 여기서 또 하겠어요. 또 세력들 장난치는 물량 돌리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용도로 좀 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또 2주 남았죠. 2주 3주는 아니고 2주고 남았는데 딜레이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12월 달 발표일 거예요. 3분기는 그렇기 때문에 11월까지 만약에 안 되면 내년 한 2년 2월 3월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나와주면 고맙고 기대도 안 합니다. 여기는 진짜 짜증은 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양아치 짓을 해도 늑대는 오니까요. 늑대는 오니까 올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중간에 취소는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 트럼프 당선이 되면 또 중국 관련 또 이런 거 상패시키겠다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되면 좋은데 만약 그게 나와버리면 이거 상장되든 말 이게 결과가 나오기 전이면 엄청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이후까지 밀리게 되면 트럼프 당선 이후까지 밀리게 되면 진짜 거의 답이 좀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좀 최대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가 좀 빠졌죠. 미디어 쪽 괜찮으니까 빠질 때 천천히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 침쳐 올 것 같거든요. 침쳐 오면 뭐 보겠어요. 게임이랑 미디어 엔터 그렇습니다. 고래 신용 정보 여기는 조금 사고 그 다음에 안 사고 있어요. 제가 다른 게 꼬여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야 되는데 많이 못 사고 있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찡각 괜찮습니다. 연체율 계속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PF 쪽 뭐 조축은행에서 그 그걸 쟁겨놨다고 하거든요. 그 터질 거 대비해서 그거 다 못 막아요. 못 막는데 그걸 뭐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흑자놨다라고 뉴스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나서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은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양아치도 아니고 아무튼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네오이즈는 뭐 원래 이 정도 이하나 이 정도였어야 되는데 약간 올랐다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SKDND랑 여기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ESS 약간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나올 때 좀 이슈 보시면 되고 여기는 테슬라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때 코일패션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폰드그룹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습니다. 빠질 건 알았는데 뭐 생각보단 좀 급하게 빠졌어요. 네 왜 이렇게 올랐는지도 모르고 빠졌는지도 모르고 약간 중국 영향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에서 어쨌든 뭐 나이키든 뭐든 뭐 스타벅스든 아이폰이든 거기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오를 텐데 어 일단 트럼프가 더 죽이려고 할 테니까 하지만 완전히 죽일 수가 없어요. 중국이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되겠나 반도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지털 쌀이기 때문에 어 이쪽은 어차피 뭐 계속 가져갈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에너지 쪽만 중국이 완전히 그걸 잠식을 하면 기능 쪽으로는 너무 좋은 걸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전엔 5G 기술부터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기기 같은 것들 요즘 보면 액션캠이나 이런 거죠. 드론 뭐 웬만하면 다 중국산 잠령하고 있어요. 가격이 싼데 심지어 좋아요. 전기차도 좋고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합니다.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종목에 살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중국 쪽 살아나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이제 셀러메이드 여기는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 나무기술 여기가 오늘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까지 와줬고요. 이런 건 안 좋은 차트죠. 원래는 그 다음에 서울옥시전도 이제 강간예스티어 때문에 뛰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G플러스에서 로제가 테디 쪽이에요. 테디 그리고 여기 앨범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만간 베이비몬스터 나오고 지디가 또 앨범도 내고 하면 이쪽에서 아마 퍼블리싱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오히려 귀에다 YG 쪽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터 같은 경우도 약간 무슨 이유로 올랐더라? 이게 같은 미디어 쪽 오르면서 아마 같이 올랐던 걸로 약간 이렇게 올랐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 3천 아래 내려오면 또 기회 주기 때문에 작업하기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 실적이 아니라 조국 테마로 근데 이번에 아마 지방선거인가? 몇 군데 있죠. 부산 금정구랑 인천 영광 이었나요?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아마 조국 당선이 하나 나왔으면 아마 또 튀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윤희... 네 아무튼 화장품은 최근에 잠깐 이슈가 좋았고요. 에머리찌나 이거는 헤리슨이 약간 밀리니까 또 대마 이런 거 합법화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먹히질 않죠. 밀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도 하반기 전은 계속 지금 좀 올랐으니까 약간 더 빠지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괜찮죠. 조선 쪽은 뭐 괜찮습니다. 빠지면 사면 되는 거니까 하이브는 어저께 많이 올랐는데 제이홉 아마 만기 전역 이것 때문에 올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 좋게 나왔고 내년 6월달까지인데 그 전에 뭐 그 민희진 아 그리고 민희진 씨를 뭐 사 뭐죠 사내이사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그 문건을 작성을 했으면 야 그게 가능한가 지지해주는 사람 있다라는 게 뭐 당연히 있겠죠. 있겠으나 유진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양심은 최소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어 유니얀마티리얼은 트럼프 되면 한번 튀기 좋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BS는 역시나 태연건설 지금 조용한데 터질 확률 꽤 높고요.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정부 탓할 게 아닐 정도로 보고 있으면 진짜 와 부동산 쪽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에요. 이게 전체 주식장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가끔 잠이 안 올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투자자라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